안녕하세요. 식물놀이터 소다입니다. 저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석대 화외단지에 꽃 구경을 하러 방금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작년 가을에는 쿠카 향기로 가득했었는데 오늘은 형량색색의 꽃과 식물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에는 제라룸도 있는데요. 제라룩 랜디가 3,000원이고요. 쿠카 식물인 데모르가 3,000원, 햇빛을 좋아하는 칼린디바도 3,000원. 진짜 너무 예쁜 이들만 모여있네요. 우리집 거실에도 있는 보르니아인데요. 커브향이 솔솔한 피나타는 향수로도 유명해서 그만큼 향기가 좋은데요. 향기만 좋은게 아니라 향기도 달달해서 집에서 키우기에 추천해주고 싶은 식물이에요. 펜지와 바이올렛도 저렇게 한자리에 모아두고 보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예쁘죠. 여기는 화분 토근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타이브 화분부터 큰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대형 화분들로 갖추어져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도로에서 머지않은 곳에 골목으로 발길을 옮기자 길게 너러선 꽃집들이 와 꽃이 정말 많죠? 요아이는요. 꽃집 사장님이 개양귀비라고 이름을 가르쳐주셨는데요. 정말 예쁘죠? 오늘 화괴단지에 온 이유가 바로 요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마치 양지바른 길가에 바람에 하늘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프렌치 라벤더 하영이와 보라를 새 식구로 데려가려고요. 이왕 식물 구경 온 김에 타이브 구경에 나섰는데요. 여기 보이는 타이브는 레드벨벳이 아니라 살구미인이라고 하시네요. 레드벨벳은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하셔서 살구미인으로 닦기 성공! 터빵 모중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치쿠리와 상추류도 다양하게 많고요. 터빵 모중의 경우 1,000원에 3개 또는 4개 정도로 가격이 대체적으로 저렴했어요. 다음 가게인 식중식물인 파리지옥 파는 가게로 고고! 해운대 석대화회 단지는요.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요. 사장님들도 친절하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